반갑습니다. 미리번호 오늘의 운세 2019년 11월 23일 갑자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영상 보시는 날짜가 23일이면 제가 멀리 가 있을 거예요. 길이에서는 9시간 보낼 것 같고요. 저는 기차를 타지 않고 버스를 타는 편인데 지금 좀 들떠 있어요. 오랜만에 친구들 보러 부산에 가거든요. 제가 고향이 부산이고 그래서 경상도 액센트 톤이 아주 강합니다. 방송 때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중간중간 피드백 주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힘이 많이 나요. 지금 보시면 의뢰월 얘기를 또 들어야 되겠죠? 시작하겠습니다. 기회년은 임수의 기운이 강하고요. 역시 의뢰월도 최종 정착지는 임수이지만 무토와 감목의 순서를 거친 다음에 임수로 결국 정착을 합니다. 각각 7일, 7일, 16일 이렇게 날짜가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총 30일에 한 달을 지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한 달이 똑같진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보시면 임수 드디어 시작이 됐어요. 드디어 장장 16일 동안 이 임수의 영향을 받게 되면 특히 일관들 중에서 정화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정임이 또 합이 되겠죠? 이 해만 보고 저는 오늘 판단하지는 않고요. 이 글자 속에 들어있는 청강 글자들이 있어요. 이걸 보고 이제 진짜 주인공을 판단을 하는 편인데요. 자, 육친을 또 한번 적어 볼게요. 오늘의 주인공은 감목입니다. 당연히 시간은 자시부터 해시까지 흐를 것이고 그리고 의뢰월이니까 감목이 바라봤을 땐 겁제가 들어온 달이고 그리고 기토이니까 재성이겠죠. 경제가 들어온 청강입니다. 그리고 해수는 어떨까요? 해수는 그렇죠. 편인연의 편인달이 될 것이고 그리고 자수가 되니까 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갑자는 갑이라는 것은 시작하는 거잖아요. 시작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자일이라는 것은 이 감목 입장에서 목욕지가 되거든요. 장생지의 목욕이에요. 해자축이니까 오늘 목욕지 위에 지금 보시면 이 감목이 목욕지 위에 있어요. 자수가 목욕지가 돼요. 오늘의 에너지 흐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에 묵직한 변화 속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이슈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밖으로 잘 나가지 않는 분들은 밖으로 나가서 변화를 맞게 되실 거예요. 목욕지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필요 없는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숨기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감목입니다. 감목 일간 분들은 갑자일을 맞았어요. 임수의 영역권을 들은 의뢰월이고 의뢰월의 하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경쟁관계에 있는 분들은 경쟁이 더 심해질 것이고요. 전체적으로는 비견이 목욕지에 앉은 날이에요. 가족, 친구 혹은 같이 일하는 분들 주변 사람들이 감목 분들을 들킬 수 있는 날입니다. 뭘까요? 들키게 되는 게 나쁜 짓이었으면 이 감목 일간 분들이 배신감이 들 것이고 이게 착한 행동이었다. 어떤 선의의 행동이었다. 봉사활동이었다. 기증활동, 기부활동이었다. 그렇다면 당사자에 대한 오해가 깔끔하게 풀리겠죠. 양랄의 검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목욕지가 좋은 날이 되겠지만 바람 피우다가 걸렸다거나 거짓말하다가 들켰다거나 도둑질한 걸 오늘에서야 알게 됐어요. 카드를 몰래 썼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행동이 당사자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인가는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을목을 보겠습니다. 이제 을목을 보겠습니다. 을목분들은 겁재가 들어온 날이고 병지에 앉았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동정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아픈 환자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 환자분을 병문 하나로 가셔야 할 수가 있고요. 내가 그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라고 되게 좌절하실 수 있는 날이에요. 괜히 또 안 좋은 마음도 품지 마시고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계십니다. 그 누구나가 다 그래요. 안일하게 사시는 분들은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화일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병화이고요. 병화분들은 인성이 들어왔죠. 편인이 퇴직에 앉은 날입니다. 미리 정해놨던 거래를 취소를 하시거나 아니면 미리 정해놓은 일정 그러니까 토요일은 결혼식도 있을 것이고 어떤 돌잔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대수사가 많이 있을 수 있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약속을 깨터리는 날이 돼요. 병화 일감분들께서 평소에 계획을 딱딱딱딱하고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만큼은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어요. 병화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화를 보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태어난 정화들이 사실 다 입장이 달라요. 그런데 그걸 다 하려고 하면 하루의 일관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냥 저는 깔끔하게 일관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하면 많이 떨어질 거예요. 상당히 떨어지죠. 정화 일관분들은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어떤 날이 될까요? 음, 그렇죠. 오늘은 역시 인성이 들어왔는데 정인이죠. 정인이 절지에 앉은 날입니다. 약속이나 계약, 거래 이런 것들이 내가 취소하기보다는 취소를 당할 수 있어요. 또 연달아서 다른 거래나 계약권으로 이게 점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들어옵니다. 특히 현재 학생 신분인 분들 혹은 야간대학교를 다니고 계신 분들 직장 다니시면서 이런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공부하는 방향 자체가 바뀔 수가 있어요. 학교 위치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신다거나 학과 감옥을 변경을 하시게 되는 거죠. 전공을 바꿀 수도 있어요. 서울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인데 제주도로 이동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렇게 큰 변화가 있습니다. 정화분들 이제 무토를 볼까요? 네 무토분들은 평관이 태지에 앉은 날인데요. 나를 도와주는 도움의 손길이 뚝 끊겨요. 그래서 몸살 날 수 있고요. 굉장히 의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주변의 가족분들은요. 오늘도 나를 별로 안 도와줘요. 그래서 다 나에게 기대려고 하는 날이에요. 책임감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힘들 수 있어요. 무토분들 그냥 혼연일체가 되세요. 침대랑 한 몸이 되시는 것이 오늘 좋을 것 같습니다. 피신하시는 방법도 있고 이제 기토를 보겠습니다. 기토분들은 정관이 절지에 앉은 날인데 새로운 인연의 흐름이 들어와요. 본인을 떠나는 인연도 있겠지만 오히려 갈아타시는 게 더 잘된 일이거든요. 내가 차단을 당했다거나 혹은 이제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다 끊김을 당하시는 분들 오히려 아 잘됐다 떠나라 갈 사람은 가라 이렇게 그냥 좋은 작별로 빌어주세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들어오는 인연들은 정말 새로운 인연들이고 본인을 도와주는 인연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경금입니다. 경금 분들은 편제가 사지에 앉은 날인데 금전운은 크게 떨어집니다. 문제는 경금 분들에 대해서 주변의 신뢰도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상당히 좀 반감이 되죠. 평가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감입니다. 신금 분들은 정제가 장생지에 앉은 날인데요. 금전운과 이성운의 업이 이루어져요. 아주 상승하게 되고 소액의 선물이 또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호감을 품게 되는 이성분하고 오늘 마주치게 될 확률이 높아요. 소개팅을 나가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저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좋은 날이죠.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수입니다. 임수는 식신이 제왕지에 앉은 날인데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평일보다 더 오늘 바쁜 날입니다. 더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되실 것이고 현재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은 이 아이들이 주말에 안 다칠 수 있도록 눈을 한시도 떼시면 안 돼요. 제왕지이기 때문에 다칠 수 있어요. 내 아이들이 작은 가벼운 부상도 입지 않도록 철통 같은 보안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제 계수 마지막입니다. 계수분들은 상관이 걸럭지 않던 날이고요. 오늘은 맥가이버 만능 엔지니어 척척박사 이렇게 활동하시게 될 거예요. 가정이나 바깥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계수분들은 끌묻이 불러요. 심지어 이제 김장철이잖아요. 지금 김장하러 가셨는데 계수분들 없으면 이게 지위가 안 되고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계속 불러요. 여기 좀 봐주세요. 저기 좀 봐주세요. 주말에 일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오늘 딱 유난히 계수분들은 막 채근하고 부르게 되는 부름이 많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일관별 운세를 또 진행을 해봤고요. 일요일 운세도 곧 연달아서 올리겠습니다. 모두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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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